자궁근종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엄마하고 따님이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니 얼굴이 정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얘기인 즉슨 따님이 가임기 여성인데 근종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엄마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근종이 있어도 임신 출산에 지장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너무 걱정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증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근종이 자궁강이라든지 수정란이 직접적으로 착상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설령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유산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크기가 작고 자궁강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종의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임신 출산에 문제없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크게 작더라도 영향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당연히 산비인과 선생님하고 인원하면 잘 알려주실 테니까 지뢰에 걱정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혹 양성종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병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궁근종 하면 한 40대, 50대 생각하셨는데 환자들 보면 20대, 30대 중초반도 자궁근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임기 여성의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난임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임신 준비를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따라서 출산도 늦어지는 추세잖아요. 물론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든지 배변 이상이 있다든지 좀 아랫배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 또 위치에 따라서는 생리통이라든지 부정출혈 또 갑자기 생리양이 많아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사이즈가 10cm, 13cm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증상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받다가 이렇게 복지능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만져져가지고 산부인과로 가셔서 체크하시라고 안내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근종도 유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유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난소암, 유방암처럼 자궁근종 역시 가족력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계가족, 엄마, 언니, 동생 중에 40세 이전에 근종이 있다고 한다면 발병 위험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근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궁근종을 관리하는데 좋은 생활습관이 뭐가 있나?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많은 질문이 당연히 음식에 관한 겁니다. 자궁근종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또 피해야 될 음식이 뭔지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오늘은 자궁건강, 자궁근종 걱정되신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식품들 제가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입니다. 이 알코올은 여성홀몬이죠. 에스트로겐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종양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배란과 생리주기를 반복하면서 자궁 내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인데 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붐비게 되면 자궁근종도 커지게 됩니다. 매일 맥주 한 컵 이상을 마시는 여성은 자궁근종의 발생 위험이 50% 더 높아진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루 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유방암 위험률을 5%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홀몬의 영향을 받는 난소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지목된 것이 바로 알코올, 술입니다.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루 한 잔의 술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겠습니다. 둘째, 정제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비스켓, 빵, 케이크 같은 디저트에 많이 들어있는 정제당이 자궁종양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스웨덴의 한 의대 연구팀에서 설탕하고 자궁종양 발병률 사이의 연관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설탕이 함유된 케이크, 비스켓을 일주일에 두세 번 먹은 여성은 안 먹은 여성에 비해서 자궁암 발병 가능성이 무려 33% 증가했고 4번 이상 먹을 경우에는 무려 42%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단 음식을 좋아한다고 자궁암이 생긴다고 말도 안 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하면 보통 에스트로겐 생각하지만 에스트로겐만큼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여성 호르몬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이 주기에 따라서 농도를 달리하면서 배란, 월경, 임신에 이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해내는데 그런데 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단항성, 난소증후군 이런 각종 여성 질환은 세포 점막을 증식시키는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자궁내막세포의 증식이 촉진되면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의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고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세포가 생길 확률이 커져서 자궁내막암의 위험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에게 이 에스트로겐 비율이 우세한 상황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그럼 뭘까요? 바로 내장지방, 더 정확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장지방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게 되면 인슐린 활동이 방해가 돼요. 정상적인 인슐린 양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연결고리인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은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혈당 수치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증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인슐린이 내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 분비되는 건데요. 이런 상태가 계속 만성화가 되게 되면 인슐린 분비명령을 내리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어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해버리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혈중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이걸 지방으로 저장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적게 먹어도 운동을 아무래도 살 찌는 체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라도 인슐린 저항성의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혈중 인슐린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트로겐의 양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트로겐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 양이 많아지니까 이걸 비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물질을 우리 간에서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바로 SHBG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성호르몬 결합 글로블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그래야지 이 활성화된 에스트로겐 양을 우리 몸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 SHBG라는 물질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에스트로겐을 비활성화시키는 SHBG 이 물질은 점점 감소가 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상황으로 고착화가 된다는 겁니다. 비만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만든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지방세포가 만드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난소에서 형성이 되지만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집니다.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은 이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주변으로 지방을 축적하는 반면에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은 허벅지, 엉덩이가 아니라 주로 복부, 복부 지방 축적을 유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에스트로겐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셨죠? 아, 결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셨을 겁니다. 인슐린을 치솟게 하는 음식하고 빨리 이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혈당 스파이크 편에서 소개해드린 인슐린 치솟게 하는 음식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이 G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GI 지수가 높은 식사 이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 공고회에 시리얼, 우유, 간단하게 캔커피 먹고 식빵 한 조각, 베이글, 주먹밥 이렇게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GI 지수가 높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 편의점에서 쉽게 고르는 간편식들 또 입맛 없을 때마다 찾게 되는 그런 자극적인 맛으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GI 지수가 높은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좀 피하시고 그것보다는 샐러드라든지 삶은 달걀 같은 거 GI 지수가 낮은 음식에서 이렇게 골라주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채단, 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꾼다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뱃살 빼는 것도 병행해야겠죠. 나 조금 더 봐야겠어. GI 지수 어떻게 해? 혈당 스파이크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여기 찾아보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음식 드시는 횟수하고 양을 줄이게 되면 여성 건강뿐만 아니라 대사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육류입니다. 육류의 많은 포화지방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콜레스테롤이 합성되어 만들어집니다. 결국 포화지방산을 내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에스트로겐 수치도 높아질 수 있구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채소나 곡물보다 내가 육식을 더 많이 좋아한다 이런 분이라면 여성 건강을 위해서 좀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담는 일회용 비닐 또 플라스틱에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다라고 부르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인 척 가짜 호르몬 행세를 하는 제노에스트로겐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자궁근종, 자궁 내막염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여성 질환이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식품을 선택할 때 유기농 식재료를 선택하시고 일회용 비닐, 플라스틱 용기, 매니큐어, 향수, 합성세제에도 이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를 고르더라도 환경 호르몬이 없는 제품으로 좀 선택을 하고 설거지하거나 빨래하실 때는 세제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헹굼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드실 텐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음식 우리가 그대로 먹고 또 남게 되면 그 그릇 채로 냉장고에 보관하잖아. 이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는 배달 받자마자 내가 집에서 쓰는 유리, 또 사기 그릇에 옮겨 담아서 보관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석류, 치익즙, 달마짓꽃 오일, 또 볶음 콩, 두부 이런 음식 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석류하고 달마짓꽃 종자유가 들어있는 건강기능 식품은 되도록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류와 달마짓꽃 종자유 모두 여성 호르몬의 활성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DHEA가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DHEA가 에스트로겐을 만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궁 근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에스트로겐 성분이 압축되고 추출, 가공한 식품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들은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부, 청국장, 이런 콩 같은 경우에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는 음식이 자궁 근종을 유발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섭취량입니다. 과일, 두부, 청국장 같은 음식이 아니라 오일이라든지 즙처럼 이렇게 농축한 식품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추출해서 가공한 제품들은 많은 양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나 자궁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뇌의 내아수체에서 자궁, 난소의 혹을 크게 하고 생기게 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생성시켜 이렇게 명령해 버리거든요. 가급적 하하호호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시자고요.